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작동이 안 돼서 당황하셨죠 더 당황하신 것은 기대하지 않은 강사가 올라와서 더 당황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더 준비된 은혜를 또 그 다음번에 더 예비하셨다 생각하시고 또 오늘은 선교의 하나님 또 몽골 선교의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7년 선교사로 부른받아서 몽골족을 섬기고 있는 박대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97년에 몽골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몽골족을 중간에 섬기다가 다시 몽골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이 나라 저 나라 다녀서 지금은 몽골리아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니까 회복의 동상교회에 오니까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맛이 있고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더 든든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피트네스를 다니셨습니까? 영적인 야성, 든든함 있죠? 건강함, 영적인 근육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이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이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열방을 섬기는 데 함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선교회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선교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경 66권을 결코 다 이해했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교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망가진 세상, 다 망가져버린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창세기 12장의 선교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반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망가뜨린 사단을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래서 너로마미야마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의 복을 세상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선교회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복을 받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받게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 받은 사람이 좀 부담이 큽니다 더 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열심히 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세계선교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있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계선교를 이끌어오셨으면 저희는 믿습니다 위기도 있었죠 성경에 한 번은 페르시아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어 유다가 포로가 됐을 때 정말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날을 정해서 한 날에 유다 민족을 모두 멸절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유다 민족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반격을 시작하셨는데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이 유다 민족이 끊어지고 멸절되면서 구속사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죠 그때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에스더를 준비하셨어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 유다 민족의 위기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보관을 갖고 계셨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구속사가 계속 흘러가도록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들을 때까지 이 구속사가 계속 흘러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성교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고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이렇게 성장했고 한국의 풍요함 속에서 너를 두었었고 그런데 몽골 선교를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몽골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속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에스더 이후에도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목적이 아니죠 선교는 목적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만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를 세우는 그 도구가 바로 선교이죠 선교의 목적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온 민족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서 그냥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달래가면서 달래고 얼래고 하면서 이방 민족에 가서 선교 봐라 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이 부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몽골 선교를 잠깐 나누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함께 모든 열방을 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몽골리아 선교보고를 드리면서 몽골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13세기에 칭기스칸의 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칭기스칸이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할 때 유라시아를 다스렸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칭기스칸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아시겠지만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에 구소련을 따라서 공산주의가 됐고 그리고 70년 동안 공산주의 실험을 한 끝에 1990년에 구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몽골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몽골이 무너지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1990년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됐었는데 지금은 약 5만 정도의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는 사역은 교회개척 사역이 그중에 하나인데 톨고이트라는 지역 울란바타로 중심에서 벗어난 가난한 지역의 아츠자르가 교회를 저희가 1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고 또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저렇게 게르라는 몽골 전통 가옥의 전통 천막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또 몽골 전통집이 하나 옆에 있는 것을 거기서도 고구마도 구워드시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도가 아니고 저입니다 겨울에는 저 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톨고이트 지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가난한 지역이고 저희 성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헌금하면 한 100만 원 정도 1년 헌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겨울에 뗄감 석탄을 공급하는 것이 좀 어려워가지고 늘 겨울이 오면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조금 더 헌신하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상경하면 울란바타로로 이사를 오면 제일 먼저 정착하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이고 또 늘 질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까 그 전통 게르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절이었는데 작년 부활절에 한 성도가 간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그 성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도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편지를 보냈고 한 집사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성도는 작년 5월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에 갔었는데 육신은 정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그 평안함 그 주님 안에서의 진짜 안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병실에서 그 집사와 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또 천국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주님 품에 안겼는데 늘 이런 병의 위협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사단이 참 마음껏 일하는 마음껏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사단이 정말 마음껏 무너뜨리고 있구나 술을 통해서 또 폭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마음껏 무너뜨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사진에 작년 설날에 가서 저희가 같이 찍었는데 오른쪽 세 번째 우리 집사는 맹인입니다 맹인 그런데 선천적인 맹인은 아니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때려가지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칼을 사용해서 입원하고 또 응급차가 오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집사 가정의 아들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냥 발을 헛디져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몽골은 아시다시피 좀 춥지 않습니까 영하 30도 그래서 쓰러져서 그냥 거기서 동사를 해버렸습니다 동사를 했는데 몽골은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시골에서 다 식구들이 와서 함께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다 불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장례식을 멀찌감치 해서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폭력과 돈, 술 이런 걸 통해서 마음껏 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힘이 크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아까 맹인이었던 채채금화 집사는 맹인이 된 이후에 치료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평생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채채금화 집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특별히 내 육신의 눈이 이렇게 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받은 소명이 간증과 기도였습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간증하면서 그리고 중고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손 들어요 간증하겠다고 그럼 나오라고 그러면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고 길거리에서 자기가 말은 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걸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그의 소명은 중고 기도예요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단이 마음껏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서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몽골은 영적인 싸움이 참 심한 곳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참 심하고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이 강한 그런 지역이죠 유력한 정치가가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한 가정에 무당 한 명을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제 가까이 와 있는 위협이에요 실제 가까이 와 있는 위협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 편지를 읽고 있는 최웬덜남 집사는 자녀들 중에 아들은 목사였고 딸은 무당의 말을 통변하는 그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정말 몽골에서는 한 명의 목사 되기가 너무 정말 귀한데 한 명은 목사가 됐는데 또 한 명은 무당의 말을 통변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세에 난 그 아들 목사 바가 목사가 금년 6월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기절하고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기절하면서 쓰러져요 이런 상황에서 무당이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서 무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어느 날 최웬덜남 집사가 아들이 소천 한 이틀 후에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울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영적인 싸움에서 몽골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주 저주라는 단어를 너무 무서워해요 저희 교회 역사를 제가 들은 한 부분을 제가 들었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집사가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 소문이 퍼졌고 그는 이제 교회를 떠났죠 아주 최근에 한 1, 2년 후에 최근이죠 최근에 교회에 한두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오랫동안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그 샤머니즘을 찾는다는 거죠 그 깊이 있게 얼마나 깊이 있게 이 몽골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가 발목을 딱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있습니다 1년을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다시 사단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몽골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체벤들람 집사는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설교자였어요 아들이 죽고 아들 목사가 죽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사람이 깨우러 갔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체벤들람 집사가 바라보면서 저는 이 체벤들람 집사가 흔들리지 않을까 제가 옆에서 염려하면서 기도했죠 우리 주일학교 설교자 학력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한 회사의 청소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설교 말씀을 준비해 오는지 몰라요 물론 설교집을 참조하면서 종이에다가 꾸깃꾸깃꾸깃한 종이에다가 다 써가지고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 우리 체벤들람 집사가 시험에 들어서 주일학교 설교를 그만둘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 체벤들람 집사가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또 주일학교 설교자로서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아주 강하게 비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두드러지고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토고이트 지역은 여전히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지만 저희가 작년 11월에 교회를 현지인에게 이항을 했습니다 결국은 현지인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이렇게 맡기고 저희는 이 교회에 작년 11월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교사를 의지하는 교회 말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전부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성령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호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교의 목적은 성교사의 안락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교사는 떠나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또 성교의 목적이죠 목표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참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정말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주님이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안수받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좀 신학교 중퇴한 사람이 와서 또 여자 장로가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찬식하러 이렇게 가고 뒤에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너무 연약해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울란바타르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잉탈이라는 지역에서 교회의 측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 구소련 공군기지가 있었던 그래서 비행기 탑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비행기 탑이 있습니다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소련이 망하면서 하루아침에 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유령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명의 마을 사람들이 바잉탈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5년 동안 말씀에 씨를 뿌렸던 보금에 씨를 뿌렸던 한 집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 보시는 그 교회 지금 이 교회 건물입니다 바잉탈 교회를 렌트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난 5년간 예배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됐는데 제일 양쪽에 있는 그 부부가 펠제집사 가정인데 이 가정이 지난 5년간 그 지역에 가서 보금을 전해서 무려 성도가 4명이나 됐습니다 4명 그래서 윗사진에 보시면 앉아계신 분들 그 교회 전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펠제집사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 이 마을 사람들이 천명의 마을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출애급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파수꾼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파수꾼 그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그 천명의 마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금을 들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도 붙잡고 계신 이유는 그 펠제집사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소돔 이거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한 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저는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땅에 그 소망이 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펠제집사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년 동안 그는 옆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한 20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바인탈 지역을 방문해서 계속 보금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 사역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름에 가서 보면서 저희가 우연히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한 자매를 만났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자매였죠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와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편이 두 번 재혼한 남편이었는데 그 본처가 그 마을에 사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 천명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 본처도 살고 자기도 살고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그날 데리고 와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같이 그 머리를 붙잡고 통성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벌떼 기도 아시죠 벌떼 벌떼처럼 모여서 같이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 이후에 오후에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너무나 깊이 잔 얼굴로 이렇게 온 거예요 몽골말로 남온트승 남이라는 것은 깊이 이런 뜻이거든요 남온트승 깊이 잤습니다 그리고는 벌써 자기 가정에 사람들이 모아놓고 자기가 잠을 자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잠을 잘 자게 된 것들을 간증하고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사실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했었는데 자원해서 그 자매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결심을 했습니다 폐제집사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이 자매가 우물가의 여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자신의 우물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교회에 나오겠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마을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또 그 천명밖에 되지 않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천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이지만 그 마을의 교장선생님 하나밖에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또 제일 높은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저희가 캠프를 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한국어 영어 캠프를 같이 하면서 좋은 우정을 쌓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특별히 그런 펠제집사 가정과 같은 복음의 파수꾼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도 가난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지성인들 대학을 나오고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소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5년 전에 FCS라는 기도학생회를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학생회를 제가 개척을 했는데 벌써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까 15주년 기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처음 복음을 받았던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받았던 형제자매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사실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거든요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인데 졸업생들이 30대 중반에 졸업생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또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처음 밥을 해줬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 남편에게 밥을 해줬다 처음 자녀를 야단하고 때렸더니 자녀가 당황했다 그런 간증들을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몽골의 30대 중반 거의 복음을 들은 거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FCS 학생사역은 계속 이렇게 여름 수련회도 하고 그러면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사역은 신학교 사역인데요 장로교 신학교도 있고 감리교 신학교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사역은 남고비 신학교 사역입니다 저희의 가장 중심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남고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무슨 물감 칠한 걸 보고 계신 게 아니고 몽골의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막 황량한 사막이 있고 하얀색 점점점 있는 것은 마을입니다 그 한 도 경상남도 제주도 도의 한 중심지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 달란자드 가드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그 달란자드 가드 보이십니까 제일 밑에 몽골의 최남단이죠 그리고 그 최남단의 중심지가 달란자드 가드인데 그 도 이름은 남고비라고 해요 남고비 도죠 거기 중심지가 달란자드 가드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남고비 지역에 부응을 주셨어요 놀라운 부응을 주셨습니다 나착도르치라는 목사님의 회심이었어요 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착도르치 목사님은 전직 경찰이었고 그 좁은 마을에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다가 은퇴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나착도르치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죠 그런 가운데 두 자녀가 죽고 또 사업이 망하고 자신은 술 중독자가 되고 인생 막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해요 확 뛰면서 찬양하고 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고 안수하고 찬양을 그래서 토착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교회는 선교사의 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들의 문화로 몽골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로 형성된 그런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은 다 한 가지 박자로 부릅니다 다 어떤 박자의 노래 찬양이건 다 거기 그 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져서 다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요 뜨겁고 아찍돌이츠 목사님은 2년 전에 홉스갈에 전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인도자가 나와서 웅성웅성하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웅성웅성 찬양인도자가 탁 나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우리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을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찬양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곳에 14개의 군청소재지가 있는데 몽골에는 정말 없는 일인데 그 14개의 군청소재지에 모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렇게 남고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부응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남고비에다가 왜 영적인 부응을 주셨을까 저희가 다시 몽골리아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남고비는 바로 중국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서면 나라는 다르지만 중국 안에 살지만 중국 안에 사는 몽고족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몽고라고 하는데요 남고비에서 국경을 넘자마자 그들은 비자 없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거기에 500만의 내몽고족이 살고 있습니다 몽골리아 인구는 3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면 그 내몽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 나라에 속해 있지만 몽고족인 마치 조선족처럼 그들이 한 500만 정도가 국경선 밑에 남쪽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내몽고 참 성교사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남고비에 부응을 주셨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도우면서 섬기면서 미래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각 군청 소재지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보금을 들고 중국 내몽고로 나아갈 것을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시작됐는데 비밀스럽게 가방에다가 내몽고로 번역된 성경책들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공안이 이렇게 검사하다가 제일 밑에 성경 숨겨놨는데 그거는 뒤지지 않았다고 자기가 막 기도했는데 뒤지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T라는 성경공부 책을 번역을 T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내몽고로 세 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을 번역하고 있고 내몽고에서 그 책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몽골리아를 통해서 내몽고의 성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죠 보금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금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 톨고이트의 연약한 교회 바잉탈의 네 명의 교인 남고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생각할 때 참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교 보고를 준비하고 또 성교 되어지는 상황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장노들과 나눴던 그들과 헤어지면서 나눴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지막 고별 메시지로 에베소 장노들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과 소통하셨어요 소통 안 하면 걸리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아십니까 외부의 외부와 소통이 안 되는 병을 자폐증이라고 하죠 탄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책을 찢어서 계속 먹습니다 종이를 계속 먹어요 찢어서 먹지 마라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먹지 마라 계속 먹습니다 먹지 마라 계속 먹습니다 먹지 말라니까 하고 이제 메일을 듭니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가셨어요 다시 찢어서 먹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 외부와 소통이 안 돼 자기의 세계에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자폐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자폐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문제 나의 치유받아야 할 상처 나의 필요 거기에 갇혀 있어서 세상과 소통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필요를 보고 세상의 필요를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냥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인생 예수님의 생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베드로가 거듭날 때 거듭났는데 그의 인생에서 몇 번 거듭나신지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아니고 세 번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예수가 저랑 같이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하셨던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죠 첫 번째 거듭남입니다 그의 두 번째 거듭남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세 번 부인한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베드로의 인생은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남겨두신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양육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변화됐다면 우리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 세 번째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네 발 달린 무슨 짐승 같은 거 이런 게 내려왔어요 잡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 주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신 것은 저는 먹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네 발 달린 그것들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방인 거룩한 자 이방인 중에 거룩한 자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세 번째 거듭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비로소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번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부족 연약한 지체들을 삼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삶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변화되셨다면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가진 것을 모든 열방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내 어깨에 매고 내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영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다른 영혼을 품고 다른 영혼에게 늘 섬기려고 할 때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며 주님의 임재 그 깊은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는 복이 주는 자에게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LA 다운타운에서 홈레스를 섬기는 그런 일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의 남성이 왔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나눠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그 중년의 남성은 암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이 그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라 그게 의사의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홈레스 피폴 섬기는데 얼굴에 빛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해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부인도 데려오시고 아들도 데려오고 온 홈레스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그걸 봤어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대구나 미국에는 어떤 편안함 안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식어진 미지근한 믿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영적인 불을 떼기 위해서 준비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의 티와나라는 도시인데 이 티와나는 정말 비참한 도시죠 미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마을이 여러 군데 생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 밑에 숨어서 가다가 가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에 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미국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다가 생긴 그 도시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차를 타고 티와나로 들어갑니다 티와나로 딱 들어가는 순간 색깔이 달라져요 도시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렇게 울긋불긋하다가 그냥 노랗고 칙칙한 색깔로 바뀝니다 티와나라는 도시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국 그 좋은 땅 옆에다가 티와나를 주셨을까 보통 사람들이 미국은 너무 편안해서 천당은 안 되고 999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999당쯤은 될 거다 너무나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티와나라는 땅을 그 옆에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티와나가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티와나 때문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이방 외국에 나가셔서 선교하신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대 지역에만 머무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로마에 가셨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 지역에서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시시대때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시간을 내셨고 또 그의 마음을 쓰셨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면서 그를 고쳐주시고 유대 땅에 와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고 모든 열방과 함께 나눠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소통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내 지역에만 있을 수 있었어요 안디옥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떼놓고 그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냥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들으면서 와서 도우라 하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 그 유럽 그 지역에 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리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세상의 피로를 보고 세상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그 바울 세상과 소통한 그 사도 바울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014년 다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 말씀을 좀 붙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과 나누시고 또 지역주민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모든 열방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가 섬기는 지역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한번 우리 몽골의 교인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톨고이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체완돌람 집사를 위해서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 체완돌람 집사 또 기도와 간증의 소명을 갖고 있는 체채금화 집사 이제 막 교회를 스스로 인도하기 시작한 여자 장로 그리고 신학교로 졸업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두 자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정말 이 교회가 스스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을까 어떤 때 믿음이 생겼다가도 어떤 땐 야 이건 2014년에 어떻게 될까 재정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재정을 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특별히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수많은 그 길 잃은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숙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톨고이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